유물 보조는 물론 전시체험까지 가능한 개방형 수장고가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 건립됩니다. 전국 사찰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영축총림 통도사 우리나라 산보 사찰 가운데 하나인 영축총림 통도사는 1376년의 오랜 역사만큼 무려 3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런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통도사는 앞선 199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성보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전시에 나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간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도사는 제2성보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수장고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새로 건립될 통도사 수장고는 유물을 보존하는 일반 수장고가 아닌 개방형 수장고입니다. 개방형 수장고는 유물 보관과 동시에 전시 등도 가능해 일명 보이는 수장고로 불리며 전국 사찰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통도사는 내년 말까지 경례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위치는 서우남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모 문화재청장 일행은 통도사를 찾아 대웅정과 수장고 건립 부지 등을 둘러보고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통도사의 개방형 수장고가 중공되면 현재 성북 박물관이 소장 중인 유물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는 물론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영축총림